청순함의 대명사 수지 서정적이며 우아한 분위기의 신세경 싱그러운 햇살 같은 미소가 매력적인 트와이스 나연 러블리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아이유 장원영 여러분들은 이분들을 떠올리시면 어떤 계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봄, 여름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남녀 모두가 좋아할 만한 매력적이고 우아한 향기에 봄, 여름 바디로션, 바디워시를 추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우아함이 매력적인 바디로션과 바디워시를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봄, 여름이 다가오면 가을, 겨울보다 향기 아이템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발림성, 흡수력, 향기까지 모두 추천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아이템들로 추려봤고요 가격대가 약간 높은 제품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향기가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들로 선정을 해봤어요 나를 위한 선물로도 좋고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고 싶은 특별한 선물용으로도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들이에요 컨텐츠 소개에 앞서서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클로디 피에로 제품이고 제가 지난주 패션 룩북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입고 있는 니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컨텐츠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우아함이 매력적인 바디로션과 바디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브랜드는 메종 크리스찬 디올이에요 메종 크리스찬 디올을 구매하시면 이렇게 예쁜 패키지에 담아주시거든요 정말 상자부터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브랜드인데 특별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추천하고 싶은 브랜드에요 제품 패키지까지 정말 너무나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메종 크리스찬 디올 제품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고 싶은 향기는 자스망 대장주라는 향기와 사쿠라라는 향기에요 가장 먼저 자스망 대장주 바디로션과 핸드앤바디솥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크리스찬 디올 하면 디올 뷰티라고 해서 메이크업 제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퍼퓸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솥 겸 바디워시, 바디크림, 바디로션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저는 오늘 바디크림과 핸드앤바디솥으로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자스망 대장주는 제가 메종 크리스찬 디올 향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기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바디크림이 아무래도 향기 지속력이 조금 더 오래가는 편이에요 사실 이 크리스찬 디올의 모든 바디 제품이 향기 지속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던 향기 지속력은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그런데 향수처럼 진하게 오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은은하게 오랫동안 퍼지는 향기들이 많고 특히나 오늘 주제에 걸맞게 고급스럽고 우아한 향기의 아이템들이 정말 많아요 이 크리스찬 디올의 자스망 대장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늦가을까지 사용하기 좋은 설탕에 절인 듯한 찰구 향기예요 정말 바람결을 따라서 풍겨오는 듯한 과일 향기라는 표현이 딱 알맞을 것 같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플로럴 프로티 계열의 향기예요 향기를 딱 맞는 순간 황홀해진다는 표현이 딱 알맞는 듯한 향기예요 정말 감미로운 향기 바디로션계의 성시경 정말 감미로운 향기가 매력적인 제품이고 20대 후반부터 30대 분들까지 모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살구 향기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플로럴 자스민 계열의 향기가 살짝 올라가고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향기 아이템인데 꽃으로 술을 담근다면 이런 향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쁜 향기예요 국민 첫사랑 수지 씨가 떠오르는 듯한 향기예요 청순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의 향기라서 오빠의 말을 인용하자면 내 여자에게서 풍겼으면 하는 향기 이렇게 자 형태는 떠서 쓰기 좋다 보니까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바디크림이고 발림성도 좋고 촉촉한데 보습력까지 좋아요 제가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디크림을 선택한 이유 끈적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디크림 하면 보통 끈적임을 가장 먼저 걱정하시거든요 크리스찬 디올의 바디크림은 정말 끈적임이 없어요 여름에도 바디로션이 아니라 바디크림으로 바르기 정말 적합한 제형이라 바디로션과 바디크림 중에서 본인이 선호하시는 텍스처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형이 달라지면 아무래도 향기도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이 자스망 대장주는 무조건 바디크림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모두 다 발림성도 좋고 수력도 좋고 향기 지속력도 오래가요 그런데 이 향기를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향기는 아무래도 바디크림이 아닐까 싶고요 매점 크리스찬 디올의 바디워시는 핸드솥 겸 바디솥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밀도가 촘촘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을 느끼시려면 개인적으로 샤워보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 바디워시의 진가를 느끼시려면 손에 직접 펌핑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핸드워시를 사용하고 나면 향기가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바디크림을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손을 씻어도 향기가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이 자스망 대장주는 몸에 남아있는 잔향까지 우아함이 느껴지는 향기예요 이번 봄 여름에 정말 우아함의 끝판왕 향기를 만나고 싶다 한다면 메존 크리스찬 디올의 자스망 대장주 향기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향기는 메존 크리스찬 디올의 사쿠라 향기예요 색소 없이 90% 이상이 자연 추출 성분 포뮬러로 이루어진 하이드레이팅 로션이에요 그래서 성분을 신경 쓰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은 바디로션이고 향과 지속력이 좋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크림보다는 살짝 약해요 그래도 바디로션치고 향기 지속력이 정말 오래가는 편이고요 부드럽게 발리고 끈적임 없고 쓰력 좋고 촉촉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메존 크리스찬 디올은 바디로션 바디워시 둘 다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고 향기는 사쿠라라는 제품명 그대로 은은한 바꽃 향기가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20대 초반부터 사용하기 좋은 향기이고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향기의 향수와 레이어링을 해도 다 잘 어울리는 향기예요 그래서 바디로션을 바르고 향수를 쓰고 싶은데 어떤 바디로션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향기이고 베이비 로션의 향기와 가장 비슷한 느낌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향기를 선호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사랑스러운 향기가 딱 알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와이스의 나연님 이미지와 가장 잘 어울리는 향기가 아닐까 싶고요 사랑스럽지만 우아함까지 느껴지는 향기 이 바디로션이 핸드 앤 바디로션이라서 공병에 덜어 다니면서 핸드크림 경용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펌핑 타입이다 보니까 집에서 손 씻고 나서 핸드크림으로 사용하기도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메종 크리스찬 디올의 제품은 제품력도 좋지만 디자인부터 용기까지 너무 센스 있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에도 정말 괜찮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에요 피렌체 1221 바디 컬렉션 제품이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투표를 했었던 그 라인의 제품이에요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엔젤디 피렌체 바디로션과 바디워시로 구매를 했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면 보통 바로 샤워를 하면서 힐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수보다 바디케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바디케어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힐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바디케어를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보습력까지 더해질 수 있다 보니까 바디워시와 바디로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소리 들리시나요? 유리병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병에 담긴 게 사실 욕실에서 두고 쓰기에는 조금 불편해요 신경도 쓰이고 혹시나 떨어지지 않을까 깨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장점은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산타마리아 노벨라도 아마 그 부분을 고려해서 유리병에 담아서 제품 패키지가 출시가 된 것 같고요 이전에는 플라스틱이 담겨있는 로션이었는데 그 로션과 이 제품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흡수력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디올 제품보다는 더딘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문질러야 흡수가 되는 편이라서 조금 빨리 흡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맞지 않는 타입이실 거예요 그리고 제품별로 이렇게 디자인이 다르고 컬러가 달라요 같은 향기에서도 컬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이 향기별로 디자인 심지어 콘트까지 다르다 보니까 제품 패키지에 있어서도 이전의 제품들과 다르게 조금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리뉴얼이 되어서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제품 쇼핑백이 선물을 하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그런 점이 있었는데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받고 나서 제품 쇼핑백만 보면 주는 저도 약간 민망할 경우가 있었는데 제품 쇼핑백도 리뉴얼이 되고 나서 많이 괜찮아졌고 이번에 출시된 제품들도 이 상자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가격대에 비해서 상자라던가 그 쇼핑백이 조금 아쉬웠던 브랜드인데 쇼핑백이나 상자가 새로 디자인된 패키지는 이 브랜드의 제품을 선물하기에도 정말 덜 무한한 앤젤디 피르체 향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첫 향은 싱그러워요 그래서 풀 향기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럽이나 해외여행을 가면 그 현지 청과시장에 갔을 때 나는 향기 과일 향과 풀 향이 적절하게 섞여서 나는 듯한 향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향기의 지속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정말 은은하게 퍼지는 타임이기 때문에 짙은 향기를 선호하시지 않는다면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제품이 잘 맞으실 것 같고 앤젤디 피렌체의 향기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리고 앤젤디 피렌체의 향기를 맡으면 떠오르는 분은 배우 신세경 씨 신세경 씨처럼 싱그러우면서 우아한 느낌이 드는 그런 향기예요 평소에 너무 짙은 향기를 선호하시지 않는다면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 노트는 피치와 오렌지, 미들은 자스민, 베이스는 샌더루드, 바닐라, 머스크 정말 청순하면서 우아한 분들에게 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향기예요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에서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바디로션, 바디워시, 핸드워시로 출시가 되었어요 사실 핸드워시와 바디워시에 큰 차이점이 없다 보니까 바디워시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바디워시를 핸드워시 겸용으로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보습력이 꽤 괜찮은 편이라서 핸드워시로 쓰고 나서도 손이 금방 건조해지지 않는 편이다 보니까 손을 씻고 나서 건조함이 신경 쓰이셨다 하는 분들은 바디워시로 구매해서 핸드워시 겸용으로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전에 출시되었던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바디 제품은 펌핑기가 있었는데 사실 국내에서 따로 챙겨주는 펌핑기다 보니까 이 제품 본품의 사이즈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뚜껑을 열어서 사용하는 타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펌핑기로 출시가 되어서 사용이 정말 편리해요 펌핑기를 90도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라 사용하기 정말 편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유리병은 다 수건하면 꽃병이라던가 디퓨저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바디워시는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샤워를 하고 나서 건조함이 바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촉촉한 편이고 발림성도 정말 부드러워요 샤워를 하면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바디워시는 바디워시 겸 입욕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샤워하실 때 입욕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바디워시를 입욕제처럼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샤워를 하고 나서 피부에 당기는 느낌이 없고 촉촉한 마무리감이 괜찮은 바디워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굿달빠리의 푸티드쉐리 바디밀크예요 푸티드쉐리는 배, 복숭아, 로즈머스크, 바닐라 등이 함유된 스위트 플로럴 계열의 향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 정말 괜찮은 향기이고 향수 같은 경우는 알코올 향기가 살짝 풍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바디로션 같은 경우는 알코올 향이 쏙 빠져있다 보니까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 복숭아와 그 서양 배의 향기가 적절하게 조화가 돼 있어서 달콤하면서 사랑스러운 향기에 가까워요 이 푸티드쉐리 향기를 맡으면 장원영 씨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러블리하면서 사랑스럽지만 우아함이 공존하는 그런 이미지? 달달함과 상큼함으로 시작해서 파우더리하게 마무리되는 향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의 여성분들부터 사용하시기 괜찮은 향기이고 제가 근래 사용해본 바디로션 중에 복숭아 향기가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바디로션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 푸티드쉐리 향수보다 바디로션이 저에게는 더 잘 맞는 향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베네피트 메이비베이비 향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라면 딸바리의 푸티드쉐리 바디로션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보다 훨씬 더 촉촉하고 향기 지속력도 오래가요 샤넬 코스메틱에서 느껴지는 그 복숭아 향기 아세요? 그 향기와 정말 흡사한 향기이고 그 모든 인종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향기가 바닐라 향기라고 해요 그런데 바닐라 향기를 뒤있는 향기가 복숭아 향기라고 해요 그만큼 남녀 노소 모두 다 사랑하는 향기 중 하나인 복숭아 향기가 가장 짙게 느껴지는 향기이고 향기 지속력도 정말 오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향수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향기 지속력이 오래가는 제품이고 촉촉함까지 만족스러운 제품 다만 그 가격대에 비해서 제품 패키지가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메종 크리스찬 디오리나 산타마리아 노벨라 제품에 비해서 가격 대비 패키지가 약간 아쉬운 제품 오늘은 이렇게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무화하고 향기로운 바디로션과 바디워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어요 향 지속력 순은 메종 크리스찬 디올, 굿달파리, 산타마리아 노벨라 순일 것 같고 발림성과 흡수력, 순도 마찬가지로 메종 크리스찬 디올, 굿달파리, 산타마리아 노벨라 순일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제 원픽을 뽑자면 메종 크리스찬 디올의 자스망 대장주 제품이에요 메종 크리스찬 디올의 향기 아이템은 향기를 맡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우아하고 매력적인 향기예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오랜만에 향기 아이템을 소개한 만큼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소개해드린 향기의 샘플들 몇 가지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인 메종 크리스찬 디올의 자스망 대장주와 사쿠라 향기 중에서 궁금하신 향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 추첨을 통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향기의 샘플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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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